역시 짬에서 나오는 파이블맨은 매년 3학년 댄스분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무대만이 남아있습니다. 역시 개롱중학교에서 마지막 무대는 우리 3학년 밴드부 친구들이 해줘야겠죠? 이번 무대는 최근 가수 산들씨가 웹툰 취향저격 그녀의 OST로 불렀던 취기를 빌려, 그리고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컵에서 사용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레전드 네버 다이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감성 짙은 노래와 또 웅장한 노래들, 이런 노래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 보고 오실게요.